자, 애즈야! 행운의 고물토끼! 예! 행운 다이어리아의 첫 만남! 자, 그런데 좋은 마음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어요? 고물토끼님도 잘 알겠지만 제가 엄청 투덜대는 투덜이에 성질도 잘 부리고 아무튼 좋은 마음을 가진 애는 아니잖아요. 그럼 전 어떻게 해요? 코치가 실망스러운 얼굴로 묻자 고물토끼가 말했다. 물론 지금 내 녀석의 숨겨진 마음은 좋은 흙이 아니야. 하지만 나랑 같이 행운 다이어리를 열심히 쓰고 약속을 잘 지키다 보면 아마 내 숨겨진 마음이 놀랄 만큼 달라져 있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야. 고물토끼는 어깨끈을 퉁 튕기며 잘난 척을 하고는 바지 안에서 네이클로버 모양의 다이어리 한 권을 찾아주었다. 코치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행운 다이어리요? 제가 이걸로 할 수 있을까요? 여기를 다 채워야 하는 거잖아요. 으, 말도 안 돼. 뭐야? 하기 싫다는 거야? 아, 아니요. 진작 그럴 것이지. 지금은 억지로 써야 하니까 힘들겠지만 뭐지 않아? 너 스스로 다이어를 써나가면서 즐거워하게 될 거야. 자, 그럼 오늘은 행운 다이어리의 첫 장을 채워봐. 난 내가 행운 다이어리 쓰는 시간이 가장 좋아. 왜냐? 내가 다이어리를 쓰느라 고민하는 동안 나는 낮잠을 잘 수 있잖아. 나처럼 잘생긴 녀석들은 잠이 많거든. 미남은 장꾸러기는 말 들어봤어? 크크크. 고물토끼는 꽤나 즐거운 돋으며 계속해서 말했다. 그럼 여기서 질문. 넌 행운화가 되면 뭘 하고 싶어?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 잘 모르겠지? 앞으로 갈 길이 멀었단 뜻이기도 하지. 사실 코치는 커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첫 번째 행운 다이어리는 내가 내 안에 진짜 너와 친해지도록 도와줄 거야. 내가 행운화가 되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짜 너와 친해지면서 생각해봐. 치, 그런 걸 꼭 해야 돼요? 코치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것을 하려니 막막했다. 앞으로 하고 싶은 것도 없는데 행운화는 되어서 뭐 하겠어? 아무렇게나 살면 되지. 내가 말은 그렇게 해도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행운화가 되고 싶은 거라고. 그러니까 진짜 너를 알고 친해지라는 말이지 뭐. 이런 중요한 말은 적어야 되지 않겠어? 코치는 행운 다이어리를 펼쳐 받아 적기 시작했다. 진짜 나를 알고 친해져라. 그런데 제가... 코치는 행운 다이어리를 어떻게 써야 할지 아득했다. 걱정할 것 없어.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앞으로 하고 싶은 게 뭔지 생각해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 행운의 비밀법칙 1단계에서 배웠던 숨겨진 마음을 잘 이용해보는 것도 좋아. 숨겨진 마음을 잘 이용하라고요? 그래, 너의 숨겨진 마음이 내 안에 진짜 내가 갖는 마음이거든. 그럼 내가 앞으로 행운화가 되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날 수도 있어. 숨겨진 마음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봐. 숨겨진 마음은 잠 늦을 직전이나 잠에서 깨고 난 다음 바로 가장 잘 떠오르는 법이야. 코치는 고물토끼의 말이 마냥 신기하기만 했다. 이건 내가 너한테 특별히 해주는 유명한 인물 이야기인데 말이야. 예전에 에디슨 녀석에게 이 방법을 얘기했더니 잠드는 순간에 엄청난 생각들을 떠올리더라고. 그러더니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어내고 훌륭한 과학자가 되더군. 결국 위대한 발명가 에디슨을 키운 것도 이 고물토끼님이란 말씀이지. 고물토끼는 에디슨을 떠올리며 이야기하는 것이 무척 신이나 보였다. 하지만 코치는 고물토끼가 어떻게 에디슨을 키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생각이야? 첫 번째 다이어리는 일주일 동안 써보는 거야. 알겠지? 그럼 난 이만. 고물토끼는 휘리릭 주전자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제 낮잠을 자겠다는 뜻이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코치는 투덜대며 애꿎은 주전자에 꿀밤을 한 대 쥐어박았다. 내가 정말 행운화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첫 번째 행운 다이어리와 쓰는 방법 진심으로 행운화가 되고 싶다면 내 안에 진짜 너와 친해져라. 이 행운 다이어리에 있는 진짜 너와 친해지기 대작전을 매일매일 빼먹지 말고 써보라고. 잠들기 전 15분. 잠기에서 깨고 난 후 15분 안에 쓰는 것이 가장 좋아. 어느새 내 안에 진짜 내가 너에게 한 걸음씩 다가와 한층 가까워져 있을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 행운 다이어리 쓰는 법. 여기까지 다 읽었어? 그랬지? 그래서 행운 고물토끼가 코치한테 첫 번째 행운 다이어리 쓰는 법을 가르쳐줬지? 코치가 여기 이렇게 행운 다이어리 노트 메이쿌로바로처럼 생겼지? 양철주전자는 어디있어? 양철주전자는 빠져나왔는데 양철주전자는 어디있을까? 아까 이거 이거 아니야? 양철주전자는 진짜 어디있을까? 고물토끼 집이. 아까... 아니 여긴 고물토끼 집안에... 얘가 한방 여기다 쥐어박았잖아. 쥐어박은 게 뭐야? 얄미워가지고 고물토끼가 들어가 있는 주전자를 꿀밤을 이렇게 줬대. 꿀밤. 이렇게? 어 꿀밤 그렇게 줬어. 그래 또 이어서 하자. 네.